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미룡입니다. 2022년 7월 학력평가 물리학 1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너희도 알겠지만 학평은 학년도가 올해 학년도로 표시가 됩니다. 2022 6평과 9평은 2023학년도로 표시가 되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 7월 학평 보시느라고 제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수생들은 꼭 한번 따로 출력하셔서 풀어 보시고요. 자 7월 학평은 인천시에서 주관을 한 것이고 늘 1년 동안의 모의고사들을 보면 약간 좀 튀어요. 7월 학평이 인천시 모의고사가 약간 튀어. 그래서 아 요거는 좀 방향성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것도 좀 있고 어 이건 또 되게 특이한데 이런 것들도 있고 좀 개성 있는 모의고사가 7월 학평입니다. 개성이 있든 튀는 문제가 있든 뭐 이게 방향성이 좀 안 맞든 어차피 이거는 교육청에 출제를 한 거기 때문에 수능의 방향성과 완벽히 안 맞는 문제는 출제될 수가 없어요. 평가원에 출제된 문제들과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거지 이게 우리 교과정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자신들의 재학생들 입장에서 재학생끼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이 이 시험에는 유입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재학생들 올해 많잖아요. 역대 최대 퍼센티지라고 발표가 되고 있죠. 그렇죠? 2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30%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 때 수능 응시 인원 중에 30%가 재수생인 경우는 없어요. 없는데 현재는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상 컷이라던가 너희들의 어떤 재학생들끼리 위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입시에 대한 어떤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의 실력 점검하고 나의 약점 문제들 찾아서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총평 가보도록 합시다. 출제 문항수도 9, 6, 5가 아니죠? 지금 15, 5로 출제가 됐는데 작년도 7월 학평을 보면 문항수가 15, 5예요. 그래서 아마 첫 페이지 풀다가 좀 깜짝 놀랐을 수 있을 것 같아. 첫 페이지가 뉴턴역학이 1페이지에 몰빵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 이렇게 뉴턴역학이 몰빵되면 학생들이 처음부터 약간 좀 위축되죠? 위축된 상태에서 문제가 잘 풀리니 안 풀리니 잘 안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 분배에 실패를 하셔서 점수가 또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1단원이 평가원 문제보다 한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시고 그러나 15, 5로 나온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뉴턴역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가 출제됐네요. 실제로 여섯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연습할 때는 이 정도가 좋아요. 연습할 때는 15가 상당히 좋습니다. 뉴턴역학이 일곱 문제 정도로 왜냐하면 중요도를 따지면 일곱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교과서의 어떤 형평성상 여섯 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습할 때는 뉴턴역학이 여러분들의 구멍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막아둬야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문안 구성입니다. 15든 9, 6, 5든 여기들은 똑같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튼 실제로 수능에서는 9, 6, 5로 나오고 있다. 여기 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한 문제가 더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죠? 네. 자, 봐봐. 여러 가지 운동 1번에서 여러 가지 운동 문제 물어봤고 이번에는 1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2번, 3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번이 킬러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1페이지에 뉴턴역학을 몰빵하다 보니 3번이 실제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꼈을 문제 같은데 이거는 무슨 우리가 공부하는 킬러 문항으로 킬러 엔제 같은 거 있잖아요. 특강, 특강 같은 킬러 엔제 같은 것들을 보시면 중급 수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정답률은 30% 초반으로 나오고 있고요. 연결물체 분석이었죠. 그렇죠? 등가수터 운동 문제는 2번이죠. 2번인데 나란한 물체 운동인데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A가 P에서 Q까지 갈 때 즉, A가 P에서 Q를 통과할 때까지 그때 B는 Q를 통과 못하거든요. 그거를 놓쳐서 정말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등가수터 운동 문제의 정답률이 10%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8% 2번 나도 예상은 했어. 나도 푼 다음에 아, 이거 애들 틀리겠다. 이게 A가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이라고 했기 때문에 놓치면서 많이 틀릴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아. 평가원은 그렇게 함정은 아닌데 약간 함정스럽게 느껴졌죠. 맞죠? 그렇죠? 조금 더 강조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 별표 표시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여튼 우리는 그걸 놓쳤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함정이다라고 합리화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반성을 좀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틀린 사람들 출제 응시하신 분들 중에 물리원 응시한 친구들 중에 80%가 그 문제를 틀렸대요. 자, 운동량 충격량 중요하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조금 힘이 없었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도 좀 쉽게 용수철도 쉽게 출제가 되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연력학 기본 문제 특상도 기본 핵반응 기본 전기력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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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됐어. 알겠죠? 전체적으로는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됐고 뉴턴 역학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구멍들을 느낄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 3단원에서 틀린 친구들은 그 부분들을 빠르게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거니까 뭐 다중에 하자라고 자꾸 밀어놓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1컷이 44가 뭡니까? 지금 제학생들이라고 하지만 좀 오버잖아요. 지금 그치? 44가 1컷이래 2컷이 39고 3컷이 33 4컷 16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집계를 해서 확정한 등급 컷인데요.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반성해야 될 게 있어. 이렇게 등컷이 이 정도 시험에서 나오면 이게 중, 중, 하 정도예요. 수능에서는 이거 만점만 1등급이에요. 이거 수능으로 가면 만점만 1등급이야. 6평도 거의 만점만 1등급이고 제학생들아 이 등급 컷에 안도하거나 안심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큰 착각 알겠죠? 큰 착각이에요.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출제 경향은 역학이 7문제 출제가 됐고 대부분 개념 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 부분들을 보완하셔야 되고 출제되지 않은 킬러 문제가 있으면 이게 킬러가 아니잖아요. 지금 준킬러죠? 그쵸? 준킬러예요. 킬러라고 볼 수가 없어. 실질적인 난이도가 수능으로 가면 킬러가 될 수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준킬러 정도 준킬러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출제 고난도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고 킬러 문제들 그리고 쉬운 문제들에 대한 실수가 없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7월 시험 본 다음에 어?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학습 밀도를 너희들이 낮춰버리면 구평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하기는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봤자 나중에 후회하면 1년을 더 해야겠죠. 그쵸? 후회하지 않도록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약잡아 보지 말란 말이야. 너희들이 어떤 경기를 하던지 간에 그게 뭐 스포츠가 됐던 아니면 어떤 학습에 관련된 어떤 대회가 됐던 상대방을 약잡아 보는 순간 실패하게 돼 있어요. 대전에서는 우리는 그런 대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본격적으로 지금 본 링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D-130 정도 아닙니까? 한 달만 있으면 100일이에요. 알겠어? 자 최고 답률 문제는 지금 2번인데요. 18%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잘 못 읽은 우리들의 잘못이다. 그치? P에서 Q까지 A가 P에서 Q까지 갈 때 정확하게 맨션을 딕션을 해드리면요. 정확하게 보여줄게요.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그 시간 동안 즉 A는 여기까지 오지만 B는 여기까지 못 오지 그치? 그 시간 동안 두 마리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죠. 진짜 오랜만에 10% 정답률을 보네요. 그쵸? 맞은 애들이 찍어서 맞은 애들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약간 이건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도 있죠. 좀 더 제대로 제대로 안 물어본 거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어떻게 더 정확하게 물어볼까? 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만 문제의 어떤 발문의 특성상 학생들이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맞은 사람들은 축하드립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가장 많이 틀린 게 2번이었고요. 3번 연결된 물체 분석은 이건 너희들 너무 연습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연습 부족이에요. 뉴턴 역학에 대해서. 너희들 뉴턴 역학이 한 문제가 고난도로 20번이나 4페이지에 들어 있잖아요. 너희들 한 마디만 할게. 나는 뉴턴 역학 최고 난이도는 하나 빼고 풀 거야. 그거 공부 안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략적 포기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전략적 포기가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뉴턴 역학 킬러가 지금 최고 난이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능의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그냥 그거 하나 포기하겠다.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 하나 포기하면 너희들은 뉴턴 역학 공부를 덜 하게 되거든. 그럼 6문제 중에 한 문제 하나 날아가는 게 아니라 두세 문제씩 날아갈 수가 있어. 킬러 공부를 하는 것은 뉴턴 역학 한 문제 킬러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6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한 연습이라고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전기력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럼 전기력 하나에 밖에 영향을 안 줘요. 근데 뉴턴 역학 킬러를 포기하겠다? 그럼 포기하지 않는 애들보다 뉴턴 역학 합시간이 훨씬 월등히 떨어집니다. 월등히 떨어져요. 당연히 개들이랑 비교가 안 되죠. 하나 포기한다고 6개 중에 하나 틀릴 것 같아. 그렇지 않단 말이야. 뉴턴 역학은 고난도 문제들을 계속 연습하면 킬러 하나를 틀리더라도 나머지 문제를 안 틀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안드로메다로 가는 엄청난 난이도의 문제도 아니란 말이야. 지금 물리가 이번에 물리 등급컷 제일 높지 않나요? 6평 제일 높지 않았습니까? 등급컷? 앞으로 계속 쉽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쉽다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작년 물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실질적 난이도가 무슨 수학 킬러 가장 많이 틀린 문제 그런 거랑 비교할 때 바가 안 돼요. 쉬워요. 쉬워. 왜 그걸 포기해? 바보처럼. 거기에 시간 투자해. 무슨 물리 수학만 하는 것만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포기하는 순간 뉴턴 역학 여러 문제를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포기하지 마. 이건 킬러도 아니잖아요. 화가 나서 자꾸.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시간 해석으로 평균 속력으로 가속도 법칙 쓰라는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틀리나요? 37%라니 30%라니 역학적 에너지 이거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서 기출 학습에 대한 충실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출에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최대로 압축되는 순간은 둘의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 그때까지 운동량 보존 이때까지 운동량 보존 운동에너지 차이만큼 용수철의 산성 퍼텐셜으로 저장되어 있다. 기출 문제예요. 기출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40%라는 거는 60포인트는 기출도 안 풀었나요? 지금 하반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기출보다는 예상이 더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실력이 잘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기출문제라도 풀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건 아직도 개념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건지 이 문제의 정답률이 40%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론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어떤 과목이 있는지 간에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책의 가장 끝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도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 선생님이 살짝 착각해 틀렸습니다. 130일 남겨놓고 기본 개념 문제를 살짝 착각해 틀렸습니다. 라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변명이 안 돼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니들이 제대로 공부 안 해 놓은 거예요. 빨리 개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사는 이 정도는 중급 정도 수준인데요. 이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굴절율의 크기 비교와 그리고 임계각에 관련된 내용들 이건 기출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좀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열심히 해. 많이 문제 풀어. 자 주제발 학습 방향 일단 역학은 연결물체들을 많이 연습하셔야 되겠고 등가스도 운동 분석도 늘 출제되는 이 두 가지는 늘 100%예요. 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시고요. 에너지도 100% 출제인데 이거는 수능보다는 아니야 이번 학평보다는 더 높은 난이도로 킬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여기는 연습할 때 연습하는 문제들 풀어나가는 연습 문항의 난이도를 높여주세요. 알겠죠? 이번에 7월 학평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안되고 난이도를 높여서 학습한다. 이런 추천을 좀 드리고요. 용수철과 마찰력 두 개 포함된 문제들은 꾸준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연력학 순환 과정에서 연량 1 내부에너지 변화를 판단한다. 연력학은 준 킬러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연습 문항의 난이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력학은 이번에 6평을 보면 알잖아요. 6평에서 연력학이 많이 틀렸거든요. 연력학의 문제를 그래서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번 시험은 되게 쉬웠지만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한다. 동시성 해상성 빛의 진행 경로 이 정도는 우리가 평소에 연습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계속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다양한 문항들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문항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엔제의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전 엔제의 시즌이니까 그 엔제들을 지속적으로 풀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출만 잘 풀어도 돼요. 기출만 잘 풀어도 돼요. 이게 틀린 사람들은 기출 문제들만 점검을 하셔도 앞으로 안 틀려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최종적으로는 D-131 학습 조언을 좀 한다면요. 개념을 틀린 친구들은 진짜 개념형 문제들을 최우선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개념 무서운지 알아야 돼. 2, 3단원 문제들 중에 실수가 나온 친구들은 그 실수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것들이 나에겐 킬러가 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개념 강의도 듣고 기출 문제도 그 부분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자가진단을 좀 통해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킬러 문학 문풀의 원칙을 체화한다. 원칙 자체가 없어서 지금 이번에 그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시간을 줬기 때문에 평균 속력 활용해서 문제 푸는 것인데 거기서 뭐 갑자기 뭐 거리 해석을 쓴다던가 이렇게 되면 괜히 어려워지는 문제란 말이야. 최소한의 원칙들은 체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 체화가 안 되어 있고 체화가 안 된 상태에서 또 특히 또 다양한 풀이를 만나게 되면 더 어려울 수 있어. 자기만의 무기를 갖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나왔을 때는 돌아가더라도 내가 풀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난도 문제 풀어봤자 도루묵입니다. 알겠죠? 문항의 구조들을 너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명심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2, 3단원까지 킬러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2, 3단원 부분 지식형 문제들까지 지속적으로 문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엔젤을 하나 선택해서 풀어가야 되는 시즌이죠. 그렇죠? 모의고사에는 지금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혹시 안 해왔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하나라던가 또는 너무 이제 개념 기출 문풀이 안 되어 있으면 2주일에 하나 정도만 하셔도 되거든요. 지금부터. 알겠죠? 너무 많이 잡을 필요는 없어. 모의고사 이렇게 집중할 때도 일주일에 한 두, 세 개 정도 그게 이제 파이널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구평 끝난 다음부터 일반적으로 추석 이후부터죠. 추석 이후에 추석 볼 때까지는 주당 한 3회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회. 3회. 많으면 4회. 이 정도. 풀어나가지만 지금은 1, 2주에 하나 정도씩만 풀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정도만 돼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모의고사에 목매지 말고 얘들의 점검을 하시고요. N제를 풀어나가는데 실전 N제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로 조언을 마치고 정신교육은 하지 않을게. 알았지? 각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두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신의 위치를 판단했으면 객관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겠다라는 의지만 잘 다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7월 학평 총평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멘